머슬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슬맥TV의 이호종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시죠? 저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전공 컴퓨터 만지는 친구 오타코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유튜버 중에 굉장히 닮은 분이 있어요 오종이라고 그 분 괴물 아니에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2019년 새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머슬맥TV 머슬맥스튜디오로 왔거든요 이렇게 오늘 운동 하나만 같이 배워보는 걸로 갑시다 오늘 가시죠 아니 뭐 할지 설명해야 돼 근데 아 그래요? 여기서 설명하고 가야지 이렇게 이두 운동을 하나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두 운동인데 21렙 21렙 777이라고도 하고 777 이거를 하단에서 7번 하고 상단에서 7번 하고 전체 풀구간으로 7번 하는 지옥의 이두 운동 저는 이거 마무리로 한 번씩 하는데 이 힘든 거 마지막에 하신다고요? 아님 메인에 넣으시나요? 전 메인에 넣죠 아아 자 일단 가볼까요 그러면? 출발합시다 이지바 머슬맥TV 승인형님 시범 가겠습니다 하단 7번이요 상단 7번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보시면 반보다 살짝 위쪽 정도 7회 갑니다 7회 가고 7회 가고 아.. 이제 6개네 네 하하하하 자 이제 상단에서 또 일곱 개를 가죠?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풀! 전체 구간으로 7회를 가는 겁니다 싹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님은 이걸 진짜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에 사실상 어.. 변태해가 아닌가 하하하하 싶습니다 엄청 힘든 이렇게 오늘 이두운동 한가지 배워봤네요 하하하하 와 살아있어? 네 자 여러분 이두운동 21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새해인사를 한마디 해주시죠 새해인사 2019년 황금돼지해죠? 그쵸 나 돼지띠 돼지띠요? 난리났어 올해 올해 형님의 해네요 사실상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아 그러면 이 돼지해를 좀 기념해서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돼지가 됐으면 아 네 이게 무슨 망언이야 하하하하 편집! 하하하하 요렇게 하여튼 뭐 새복 전부다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무상없는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굿